반갑습니다. 오늘 강행군입니다. 강행군. 우리가 HLB 갔다 왔다가 지금 이제 칼국수 먹고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두 번째는 파워로직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제 친구 HLB의 미소년입니다. 실제 미소년이요. 아직 장가를 못 가서 갔다 오니까 좀 더 믿음감이 생겨네요. 일단 지금 저희가 가는 회사는요. 파워로직스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갈 수 있는 회사는 다 갈 거고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주말에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파워로직스랑 그리고 CCS, 백강산업 마지막에 히어로 신성 델타테크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 파워로직스가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 모르지 나는. 쟤는 몰라? 파워로직스 초전도체 부대장이라 보면 초전도체가 뭔지 알지? 초전도 다가올 미래에 무슨 뭐 새로운 그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이런 친구가 맨날 초전도 쓸어 담아라 쓸어 담아라 했는데 니 내 방송을 한 번 더 본 적이 없나? 너무 후회되네. 3만원대 2만원대부터 계속 이야기하던데 아니 이 녀석이 이래 욕심이 많습니다. HLB도 사놓고는 지금 와서 또 초전도체도 살걸 지금 일하고 근데 니 HLB 살면서 니가 힘든 건 없었나? 중간에 좀 안 올라가는 거 사가지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안 올라갈 때 그때 조금 뭐 힘들었고 속으로는 올라가겠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막 작년 12월 달부터 막 잘 올라가대 막. 어쨌든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좀 힘들었다. 그게 조금 고통이지 그게. 솔직히 내용 많이 했잖아. 솔직히 조금 진짜 이상한 거 준 거 아닌가? 개찹주 준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니가 또 어차피 존보를 하면서 크게 먹은 거 아이가? 크게 먹었지. 박 대표 너무 고맙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 친구한테도 똑같이 추천을 했습니다. 파워로직스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 또 파워로직스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친구랑 원래는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데 간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엘비만 보러 가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어차피 내려가는 김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워로직스 보유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니다. 파워로직스는 초존도체 관련한 부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든지 일단은 대장이 좋습니다. 이게 그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락 속이 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때는 조금 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뭘 하실 때는 반드시 대장을 하시는 게 낫다. 근데 대장이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실제로 신선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 대포터 해가지고 지금 12만원 13만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8만원까지 갔는데 부대장은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양이면 대장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사실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유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리고 있다. 혹시 파워로직스 보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번에 파워로직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파워로직스 메리트가 뭔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파워로직스 주가가 지금 12,000원이고요. 물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을 들어가 놓는다.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2등주이기 때문에 1등주하고는 등락곡이 현저히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 거냐고 평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유를 하시려면 대장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초정도체가 3월 4일 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기 투자하실 분이 아니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 말하는 사이에 지금 파워로직스 왔습니다. 지금 파워로직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가 전경이네요. HLB에 비하면 세 발이 피네요. HLB는 뭔가 웅장함이 보였는데 파워로직스는 웅장함 보다 그냥 좀... 뭐고 버스가 왜 이렇게 많나 근데? 파워로직스고요. LB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실제로 LB 갔을 때는 가슴에서 뭔가가 와아악 막 끓어올랐는데 파워로직스는 끓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해사네. 그냥 해사네. 이 정도. 초정도체 두 번째 기업 컴퓨터 매니저 연구소에 LMS 벤처 캐피탈에 지분을 갖다가 1%밖에 안 들고 있어요. 신성은 10%. 그래서 초정도체 관련주는 맞는데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말 그대로 단타를 친다든지 이거는 괜찮은데 신성처럼 장기 투자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뭐 회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어쨌든 테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왕 사는 거는 대장주로 사야 된다. 내가 초정도체로 갈 것 같으면 신성 데이터텍으로 사야 되고 가난 치료제로 갈 것 같으면 HLB로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근데 파워로직스는 2등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지분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 내가 그냥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괜찮아. 일단 파워로직스 전경 한번 보시고요. 단판은 안 닦을게요. 이거는 제가 닦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내리가면서 CCS 백강 산업 CCS도 저는 없어요. 백강은 가지고 있고 이제 세 번째 CC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